본격적인 영농철이지만 일손 부족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원봉사자 수가 줄고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을 기피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입국 예정이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을 모두 연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청양과 부여 등 24개 농가가 계절 근로자 62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 주산지인 예산군 일손 돕기 창구에도 봉산면에서만 33개 농가에서 330명의 일손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